안녕하세요. 저는 MIC의 리더를 맡고 있는 이예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C 멤버 김사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C 멤버 박유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MIC의 막내를 맡고 있는 이예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MIC 멤버 한세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MIC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및 에디팅을 맡고 있는 이예희입니다. 저희 MIC의 새로운 멤버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MIC의 새로운 멤버 이동경이라고 합니다. 제요 MIC의 새 멤버 이예으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MIC의 새 멤버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새로운 멤버들의 매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이 형은 불어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그 말씀은 뭐죠? 이게 바로 MIC의 메인 베이스 라고 합니다. 자 이제 아름 양. 베이킹을 기가 막히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좋아하는 베이킹 과정이 있다면? 막는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름 양의 커튼식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자 마지막 수진 양. 수진 양은 몬트리울 댄스퀸이라면서요? 에이 아니에요. 그럼 무관주 댄스 가능하나요? 네. 당연하죠. 네. 잘 봤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멤버들의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MIC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스테이! 몸마틱! 아 저희 MIC가 인스타 계정을 새로 만들었어요. 팔로팔로비 Alright! 바로 바로 미